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설 3권은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쩝니까 제가 조금은 빠지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빠지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저는 나쁜 사람 아니니까요 절대로 저 욕구만 안 돼요 그리고 빠지는 날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제가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? 어르신들이 부르게 되면 평시 달려오겠습니다 그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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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